갈대가 된 것 같다. 이제 가보자. 네, 출발하자. 금바지라, 금. 이거 하나에 100원씩, 10원씩이여. 놈들이 2만 원씩 덮고 있구먼. 선물이 되어져서 2만 원은 잘하지. 수돗물도 그런 게 있건? 지게로 지어다가 물 갱신 먹고. 지금도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. 시민생활을 한다고 하면 돼야. 갈대가 왜 가는 거예요, 도대체가. 늙었으면 그만해도 돼요, 그만해도. 다 팔아, 팔아. 아니, 소용없는 소리, 하지도 마. 물음소를 하고 있는 게요. 죽어도 배 안 팔아. 십 estable는 succeeded.